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의 여러 국가가 앞다퉈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장성들이 각국의 대표단을 꾸려 대한민국을 방문한 건데요. 큰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육해공을 넘나드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동 시장으로의 수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동 국가들과의 군사협력과 방산시장의 수출 다변화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사우디는 과거부터 이란을 필두로 하는 시아파 국가들과 맞서왔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반군과 물리적인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멘 내전을 통해 양측에서만 대략 1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예멘 내전은 현대 중동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내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중동의 라이벌 이란에 맞서기 위해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 5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우디의 향후 10년간 무기체계 획득 규모는 1,400억 달러로 하나로 약 1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우디는 매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권에 위치하며 방위산업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사우디의 군사력 확장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게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우디는 지난 11월 천공투 10개 포대를 도입하며 32억 달러로 한화 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대한민국의 잭팟을 터뜨려 주기도 했습니다. 항상 미국 패트리어트 계열의 미사일을 사용해오던 사우디가 대한민국의 천공툴을 선택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방공체계의 성능을 세계적으로 입증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우디는 이란제 무기를 잔뜩 지원받은 쿠티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실질적 안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실전 상황에 천공투를 도입했다는 것은 천공투가 요격미사일 중 성능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자국 군사 기술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산 강국들의 검증된 무기체계를 쇼핑하듯 골라서 자국 편재를 채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뛰어난 자금력으로 비싼 만큼 성능은 확실한 미국 무기로 자국 무기고를 채워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의 쇼핑 패턴이 바뀐 것이 포착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친밀했던 미국과 사우디 사이의 관계에 균열이 가더니 크고 작은 갈등들이 빚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사우디 내에서도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려 했고 그와 맞물려 사우디도 자주 국방을 목표로 나아가는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외적인 갈등과는 별개로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 빈살만이 오랜 기간 사우디 국방장관을 지내며 형성된 가치관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우디는 빈살만의 주도 아래 비전 2030 계획에 나섰고 국방 분야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자체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최근 무기 도입을 살펴봐도 이전처럼 무지성 플렉스가 아닌 외국 방위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을 추구하며 사우디 현지에서의 무기 생산 능력을 증진하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주목받기 시작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무기 체계들은 성능 역시 미국 못지않게 뛰어나며 국제관계 속에서 완전한 서방측 진영도 아니고 그렇다고 러시아의 무기를 도입하기인 부담스러운 국가들의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무기 뻥스펙이 드러나기도 했고 뻥스펙의 원조격인 중국의 무기도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대안은 대한민국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규격 또한 전반적으로 나토 표준 규격과 비슷해 포환성도 뛰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동 최대의 부국 사우디는 대한민국이라는 동아줄을 잡기 위해 자존심도 내려놓고 대한민국에 여러 번 방문하며 뜨거운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빈살만이 다녀간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차 대한민국을 방문해 우리에게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번 사우디의 방안에는 무한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특사 사우디 국방차관이 사우디 대표단을 꾸려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주목적은 대한민국의 3천톤급 잠수함인 도산한창호함 참관이었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왕립해군은 아라비아 반도 인근 해역의 수중 감시와 걸프만을 비롯한 홍해 지역의 이란 군함을 견제하기 위해 잠수함 내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우디 잠수함 도입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대한민국의 도산한창호함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의 도산한창호함은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도산한창호급은 수중 배수량 3,700에서 4,000톤의 리튬 기반 배터리를 탑재해 동급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지속 잠학 능력이 가장 우수합니다. 또한 유일하게 수직 발사관을 갖춰 막강한 화력을 지닌 것도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VLS는 대한민국의 각종 고활형 미사일을 다양하게 무장할 수 있는 만큼 뛰어난 범용성을 자랑합니다. 각종 대함 대지타격용 순항미사일은 물론 사거리 500km급 탄도미사일도 무장할 수 있습니다. 도산한창호함은 이 VLS를 바탕으로 화력에 미친 대한민국의 잠수함답게 동급 최강의 화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산한창호함과 경쟁하는 모델로는 먼저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지에 유일리시디 잠수함이 있습니다. 유일리시디 잠수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손원일급 잠수함으로 불리는 214형 잠수함의 원형인 212형을 개량해 2500톤급으로 제작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내부의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공기분류 추진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일본함이 2029년 이후에나 나올 예정으로 아직 설계도만 존재하는 잠수함이라는 것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나발그룹에는 2000톤급의 중형 잠수함 스콜펜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 활발히 수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스콜펜급 잠수함은 수출 전용 모델로써 인도,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가 수입한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기터빈 방식의 AIP 기관을 탑재해 연비가 나쁘고 부피가 커 지속 잠학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콜펜급 잠수함의 가장 큰 단점은 비싼 금액입니다. 2000톤급 잠수함이면서 1조 원이 넘는 비싼 가격으로 성능에 비해 비싼 가격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디가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우선순위로 선택한 것은 대한민국이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라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중동의 전통적인 패권 경쟁국인 이란과 걸프해역에서 바다 속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의 뛰어난 화력과 우수한 잠학 능력을 바탕으로 날로 증가하는 이란 해군의 위협으로부터 해군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우디는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뛰어난 성능과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술 지원을 앞세워 중동에 무기를 팔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군사기술 유출로 인해 장기적인 대한민국 방산의 고객을 잃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례를 돌이켜보면 이게 괜한 우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미국 없이 소총도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에는 최소한의 국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초적인 무기 제조와 유지 보수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위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건설했습니다. ADD를 통해 미사일, 로켓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했는데 예산도 적고 정보도 부족해 연구원들의 서름과 고난 끝에 백곱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하는 등 상당한 사업 진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방위산업의 성장이 점차 가속화됐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K1전차, KF-16 전투기 등이 한국군의 주력장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부터 대한민국은 조금씩 국내 기술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능력에 싹을 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와서야 K2 흑표전차, KF-21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대한민국도 전쟁 직후부터 자주국방을 말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은 무려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자주국방의 첫걸음을 뗀 사우디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기술지원으로 기술이 유출될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기술이전으로 사우디를 포함한 다양한 중동국가들과 100년에 걸친 탄탄한 군사 협력 동맹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사우디에 앞서 이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다름 아닌 이라크입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2003년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 이라크에 미군을 주둔시키며 이라크 재건과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 대규모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라크도 과거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 이후 사실상 전멸해버린 이라크 공군의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2013년 경공격기 FAO-10 24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수출 가격만 21억 달러로 하나로 약 2조 2천만 원에 달하는 역대급 계약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라크의 FAO-10을 판매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판매한 전투기의 정비는 물론 군수 지원, 신규 조종사 및 정비사 양성까지 3억 6천만 달러 규모, 하나로 약 4,800억 원 규모의 후속 운영 협력 사업까지 진행해 이라크는 물론 인근 중동국가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후속 서비스까지 제공받은 이라크가 대한민국의 단골손입이 되어 다시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라크가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육군 항공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등 이라크군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라크 관계자들은 서울 도착 후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카이까지 수리온을 타고 이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수리온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라크가 관심을 보이는 수리온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가 함께 개발한 첫 북상기동 헬기입니다. 수리온은 다양한 분사 작전은 물론 구조 및 수송 임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카이에 도착해서는 수리온 기반의 중형 헬기, 신수리의 운영 모습을 참관하고 탑승까지 해봤다고 밝혔습니다. 신수리는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양 테러, 해양 범죄 단속, 수색 구조 등 해양 경찰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헬기입니다. 신수리에는 고성능 탐색 레이더, 각종 광학 장비, 구조용 호이스트 등이 탑재되어 주여간 해상 수색이 가능한 만큼 이라크 내 원유 수송관의 테러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 정찰 헬기 도입을 검토하는 이라크에 신수리는 최적의 선택지였는데요.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은 미사일, 전차로 대표되는 육상 무기 체계들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라크의 국방부 장관까지 방문해 재차 수리온을 살펴본 만큼 수리온의 수출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라크와 수리온 계약을 맺게 된다면 국산 헬기로는 첫 수출을 달성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념비적인 계약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을 넘어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미국을 대체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전망이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닌 단계적인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미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상이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명중률 100%를 자랑하는 한국의 천공투가 글로벌 방산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방공망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지만 고가의 미국산 패트리어트 외에는 별다른 대체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탁월한 가성비와 완벽에 가까운 명중률의 천공투가 세상에 시선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한국형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명칭 때문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대공무기 후발주자라는 점 때문인지 많은 분이 천공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정도로 대한민국의 천공 역시 미국과 기술합작이나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천공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것이고 LIGNX-1과 하나가 생산에 참여한 독자적인 미사일 요격무기 체계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독자적으로 미사일 요격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미국 빼고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이며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한 일본과 이스라엘, 유럽의 비슷한 무기 체계 역시 대부분 미국 등과 공동 개발 형식으로 개발한 무기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막대한 개발 비용과 기술적 장벽 때문에 러시아의 S-300과 S-400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을 포함 미국의 우방국은 패트리어트 팩3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난을 겪던 러시아를 적절한 시기에 지원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우수한 대공 무기 체계인 천공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공은 길이 4.6m, 직경 275mm, 중량 400kg에 탄도탄 요격고도 15km로 길이 5.2m, 직경 250mm, 중량 320kg으로 발사대 하나당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수직으로 10m 이상 발사한 후 공중점화하는 폴드런치 방식을 적용해 360도 모든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한 고성능의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또한 발사된 미사일은 레이더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요격 지점을 향해 관성항법으로 날아갑니다. 미사일은 비행 중 공기 마찰로 인해 표면이 급속히 가열되며 적기에 근접하면 탐색기가 작동하여 적기를 포착하고 추적합니다. 천공에는 탄도 무게를 줄이면서도 위력은 높인 지향성 탄도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40km로 주로 15km 안팎의 고도로 비행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당연히 성능이 뛰어난 만큼 많은 나라가 천공을 찾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전 검증을 받아온 미국의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엄청난 가성비가 이런 단점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팩3의 한발당 가격은 400만 달러에 육박하며 팩3 MSE는 그보다 비싼 500에서 600만 달러라고 하는데 하나로 환산해보면 팩3는 약 50억원 팩3 MSE는 약 70억원에 달합니다. 그에 반해 천공은 약 150에서 200만 달러 수준으로 반값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직격탄도를 채용하고 유효사거리와 탄도탄 요격고도를 크게 늘린 천공투도 200에서 300만 달러 정도로 천공이 상대하는 무기체계가 대당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투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지난 6일 리아드에서 열린 한사우디 국방장관회담에서 지난해 11월 한국 LIGNX1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공투의 계약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천공은 발사대 4개와 요격미사일 32발, 레이더, 사격통제소로 1개 포대를 구성하는데 사우디에 천공투 10개 포대 약 32억 달러, 하나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지난 2022년에도 UAE의 35억 달러, 약 4조 7,300억 원 규모의 천공투 수출 계약을 이룬 바가 있는데요. 여기엔 가격 외에도 한국 방산의 또 하나의 강점, 빠른 납기가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례로 말레이시아는 기존의 호쿠 미사일을 대체할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천공투와 함께 노르웨이의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삼스는 미국과 노르웨이 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등 11개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담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나삼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초기 물량 인도까지 최소 3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UAE가 천공투 도입을 결정했던 것도 한국 방산의 빠른 납기가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와 UAE가 급하게 대한민국의 천공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예멘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반군의 군사적 위협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UAE는 예멘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순위파 정부군을 지원했지만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최신 무기로 무장한 사우디아라비아군이 개입했음에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반군을 제압하기는커녕 역으로 예멘 전체를 점령당한 수준입니다. 후티반군은 사나시를 중심으로 예멘의 주요 도시를 모두 점령했는데 문제는 예멘이 사우디와 UAE와 아주 근접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멘내전에서 승기를 잡은 후티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보복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후티반군은 사우디의 국영시설물 중심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전적이 있으며 최근엔 드론까지 앞세워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가자전쟁이 일어난 뒤부터는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서 공급된 대량의 SS-21 전술탄도미사일과 스쿼드 탄도미사일, 그리고 소형 드론을 이용해 라스타노라 항구의 석유저장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측은 후티반군의 공격으로부터 왕실시설과 석유생산시설을 보호하는 대공무기가 절실하게 필요해졌는데 UAE가 도입했던 천공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전술했듯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패트리어트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고가의 팩3 미사일을 소규모 드론 공격 방어용으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라곤 해도 400달러짜리 드론에 4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마구 쏘아 대기엔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결국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크다고 생각한 사우디는 최신 미사일은 물론 중대형 드론까지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천공투 도입을 결정 패트리어트와 함께 중거리 방어를 맡길 예정인데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천공을 통째로 사고 싶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도입에 적극적이었다는 후문입니다. 물론 천공은 실전에서의 경험이 적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단점은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서 자체적인 성능을 증명했으며 무엇보다 다수의 표적 및 전방위를 탐지하거나 추적 및 피하식별을 할 수 있는 3차원 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다. MFR은 이미 100%의 요격 성능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전력화를 마친 MFR은 빠르게 비행하는 중거리 표적 항공기를 추적 및 탐지하고 요격 유도탄을 포착, 추적, 교신할 수 있어 실제 교전에서의 복합 임무가 가능한 단일 레이더인 셈인데요. 전장에서는 대전차전까지 가능하며 최대 4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발사대 하나에서 최대 8개의 유도탄을 연속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위협이 있을 때는 360도 모든 방향으로의 대응이 가능한데요. 개발 과정 중 있었던 시험발사에서 이미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으며 공중에서 뛰어난 요격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유의미한 것은 천공투와 같은 탄도탄 요격 체계와 같은 최첨단 기술이 활용된 유도 무기 체계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한국을 제외하면 일부 선진국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를 포함 이 기술을 탐내는 많은 해외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는 방산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졌지만 기존의 일방적인 무기 수입 관행에서 벗어나 자국 방위 산업을 키우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리아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WDS 2024는 이 같은 사우디의 열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75개국 150개 업체가 참여한 중동 최대 무기박람회에서 사우디는 2030년까지 국방지출의 50%를 자국에서 도입하겠다는 사우디의 목표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한국을 포함 미국, 유럽 기업들과 함께 11개의 조인트 벤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우디의 역할을 자본만 되는 것이 아닌 제조, 개발, 그리고 기술 분야에 직접 참여하는 현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문제가 큰 걸림돌인데요. 천공처럼 독자 개발 무기가 많은 한국 방산이 사우디에서 환영받는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이자 중동의 맹주, 사우디의 계약성사로 대한민국 방산은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막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인도, 아시아 등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천공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UAE와 사우디 등 중동국가의 중거리 방어외에도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막는 SM과 낮은 고도에서 장사정포 등을 막는 LAMD 체계 역시 기대되는 수출 분야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에까지 관심을 보인다는 후문인데요. 대한민국은 극소수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유도무기 분야에서 성공, 수출까지 첫 단추를 잘 끼운 셈입니다. 이제 이들을 발판으로 한국 방산의 중동장학까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